조합에 대한 내용을 공부할 건데 자, 저번 시간에 순열, 순서대로 나열한다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이번에는 조합인데 조합에 대한 언어적인 의미 그러니까 해석학적인 의미를 좀 가져와 보면은 섞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섞냐? 얘를 기호로 먼저 나타내보면은 기호로 나타내면 NCR, 이럴 때는 N컴비네이션 R 또는 NCR 이렇게 읽으면 되는데 얘의 정의적인 의미가 뭐냐면은 N개정의서 R개를 선택한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저번 시간에는 무슨 내용이었죠? 선택이 아니라? 나열. 나열이었죠. 순서가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는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하는 거였으니까 첫 번째에 뭐, 두 번째에 뭐, 세 번째에 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하는 거니까 순서가 있다는 소리인데 이번에는 선택만 할 거잖아요. 여러 개의 N개의 무언가가 있었을 때 그 중에서 R개를 선택만 할 겁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그러니까 순서를 무시하고 일단 뽑는 경우에서만 생각한다. 이게 NCR, N컴비네이션 R의 정의적인 의미이고 얘를 숫자라서 계산을 해보면은 일단 N개 중에 R개를 나열을 해요. 근데 나열하고 보니까 얘가 순서가 필요가 없어. 그만큼 중복이 됐을 거 아니야. 그치? 그 개수만큼 없애줘야 되겠죠. 분모를 R팩토리엘로 나누면 됩니다. 이게 N컴비네이션 R의 계산 방법입니다. 오케이? 예시를 좀 들어줄게요. 만약에 4개의 숫자가 있어가지고 그 중에서 2개를 선택해서 나열한다고 할게요. 그러니까 숫자가 1, 2, 3, 4 이렇게 있다라고 해봐요.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두 자릿수의 개수를 물어보는 거지. 개수를 한번 세워보니까 이렇게 가지고 모두 12개가 되겠지. 4 곱하기 3 해가지고 12개가 되겠죠? 이게 4포미테이션 2를 계산하는 결과인데 만약에 너희들한테 4포미테이션 2를 물어봐. 4개 중에서 2개를 선택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순서가 필요해? 안 필요해? 안 필요하죠. 안 필요하니까 뭐가 뭐가 지워지나. 12랑 21이 같으니까 지워지고 13과 31이 같으니까 지워지고 이런 식으로 지워지는 거를 다 지워보면은 이렇게 6개가 지워지게 되죠. 근데 6개가 지워진 게 아니라 중복된 개수가 2개니까 2배로 약분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계산 결과는 4포미테이션 2에서 2로 나눠주면 되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거 있습니까? 2개였으니까 2로 나누는 거고 만약에 너희들한테 4포미테이션 3 같은 걸 물어보면은 아 그럼 이 선생님 얘는 그쵸? 계산 결과는 타긴 한데 4포미테이션 3을 계산한 다음에 3으로만 나누면 되나요? 라고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6으로 나눠야 돼요. 왜냐면은 3개의 숫자로 만들 수 있는 중복되는 개수는 자 한 번 써볼게요. 1, 2, 3으로 만들 수 있는 중복된 개수는 300가지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3개로 만들 수 있는 중복된 개수는 모두 6가지가 나오기 때문에 6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란 말이에요. 5개를 뺀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6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3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얘는 6으로 나누는 건데 그 다음에 만약에 4개였으면은 24로 나누고 5개였으면 120으로 나누는데 각자 다 따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6이 아니라 그냥 3팩으로 나눈다 라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쉽게 풀립니다. 자 N컨비네이션 R을 계산하라 라고 하면은 N개 중에서 R개를 나열한 걸 가지고 어 나열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 R 팩터를 만큼 중복이 됐으니까 그 개수만큼 나눈다 라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얘 이름이 컨비네이션인데 왜 컨비네이션이냐면은 컨비네이션 피자 먹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 같은 의미의 컨비네이션이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컨비네이션 피자를 시키면은 순서에 맞게 뭐 재료를 분배하는 게 아니라 페페론이 집어넣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 집어넣고 순서 상관없이 그냥 막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순서 상관없이 꼽는다 라는 이미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컨비네이션이에요. 알겠죠?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몇 가지 배단 기술을 좀 알려주면은 저번 시간에도 투넬에서 잠깐 공부했었죠? 한번 복습을 해보면은 N포미테이션 1을 하면은 얘는 뭐였죠? N개 중에서 한 개를 나열한다. 그럼 몇 가지죠? N가지가 됐었죠? 그 다음에 N포미테이션 0을 하면은 아무것도 안 하는 행동은 한 가지라고 했죠? 이렇게 만들 수가 있는데 이거랑 마찬가지로 만약에 N컨비네이션 1을 생각하면은 N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나열하는 거는 사실 크게 다르게 없죠? 그래서 얘는 N가지가 될 것이고 N명의 사람이 있는데 한 명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N가지가 되겠죠? 그 다음에 N개 중에서 0개를 선택한다고 하면은 얘도 한 가지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몇 가지 특이한 게 있습니다. 컨미네이션에만 있는 기술 중 하나인데 일단 대명부터 쓰고 생각을 하면은 N컨비네이션 R이랑 N컨비네이션 N-R이랑 사실 같습니다. 왜 이러나냐면은 만약에 너희들한테 5명의 사람이 있는데 대표 4명을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순서에 상관없이 4명을 뽑는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뽑는 경우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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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모두 5가지가 되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을 하면은 5명 중에서 4명의 대표를 뽑는 것은 5명 중에서 3명을 빼고 생각해도 되잖아요? 얘가 빠지는 경우 2가지, 3가지, 4가지 5가지가 될 테니까 모두 5가지가 되겠죠? 계산 결과가 같잖아요? 그래서 N컨비네이션 R이나 N컨비네이션 N-R이나 같습니다. 둘이 더해가지고 N이 되기만 하면은 둘의 계산 결과는 같아요. 아 그러면은 N 그러니까 O컨비네이션 1이랑 O컨비네이션 4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만약에 너희들한테 100컨비네이션 98을 물어보면은 이 개념을 가지고 문제를 풀면은 98 팩토리얼이 분모이고 분자는 100컨비네이션 98 하면 되잖아요? 근데 너무 숫자가 크죠? 그래서 얘는 100컨비네이션 2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은 조금 더 편하겠죠? 쉽게 풀 수 있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게 컨비네이션의 기술 중 하나고 몇 가지 더 특이한 것들을 설명하겠습니다. 포미테이션의 계란적 정의를 이용해가지고 다른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에요. N포미테이션 R을 어떻게 나타냈었지? 팩토리얼을 이용해서 얘만 생각을 하면은 N폭토리얼이 분자에 N-R폭토리얼이 분모해오겠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서 R폭토리얼을 뒤에서 쓰면은 이렇게 만들어질겠지? 얘가 N컨비네이션 R을 팩토리얼만으로 설명한 계산이 되겠습니다. 어디서 이상해요? 어디서? 다시 한번 잡아봐요. 팩토리얼이었잖아요. 이건 기억나요? 그래서 이거를 이용해서도 N컨비네이션 R이 N컨비네이션 M-R이랑 같다라는 것도 증명이 가능하죠? 중심을 어디다 둔느냐에 따라서 문제 쓸 수가 있습니다. 됐죠? 이거를 가지고 N컨비네이션 R은 M-1컨비네이션 R-1 플러스 M-1컨비네이션 R이 될 텐데 이게 왜 됐는지 계산적으로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도 알려줄게요. 알겠죠? 얘를 팩토리를 이용해서 나타내어 보면은 R폭 M-R폭분의 M폭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도 한번 나타내보면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쵸? 이게 정말로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면은 계산을 갖게 하기 위해서 통분하기 위해서 뭔가를 곱할 겁니다. 자 여기는 R N-R 이렇게 입력에 써져 있잖아요. 근데 얘는 N-R은 있는데 R폭이 아니죠? 얘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다가는 R 정도로 곱해주면 되겠지? 통분하는 느낌으로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R폭은 있는데 N-R폭이 없죠? 얘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N-R을 곱해주고 분자에다가도 N-R을 곱해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얘는 R-1부터 쪼르르 곱해진 거니까 R폭이 될 것이고 얘는 N-R폭이 그대로 있죠? 그 다음에 여기는 R폭이 그대로 있고 N-R N-R-1부터 쪼르르 곱해지게 될 테니까 이 둘이 곱해서 N-R폭이 될 것이고 됐죠? 분모가 통분이 된 거지? 분모를 한꺼번에 써보니까 얘는 그대로 써지고 얘는 분배법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써지게 됩니다. 그런데 계산하고 보니까 R N-1폭토리얼 R N-1폭토리얼 같이 없어지죠? 그러면 남아있는 건 얘밖에 없는데 얘도 알고 보니까 N폭토리얼이 되겠지? M-1폭토리얼 분의 N폭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산 결과가 N-R이랑 같으니까 그래서 얘를 따로 나눠서 계산하면 얘가 될 것이고 얘를 함께 계산하면 얘가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대상적으로 이렇게 증명이 되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논리적인 생각을 해보면 저번 시간에 한 거랑 마찬가지로 누군가를 뽑는다 안 뽑는다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충 100명 중에 30명을 뽑을 거야. 순수에 상관없이 100명 중에 30명을 뽑을 건데 내가 면접관이고 중수를 매기지 않고 100명 중에 30명만 뽑을 겁니다. 그런데 특정한 A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얘를 무조건 뽑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남은 사람은 99명이 될 것이고 그중에서 29명을 뽑으면 되겠죠. 그게 N-1폭토리얼이 되겠지. 내가 누군가를 무조건 뽑는다는 가정을 하고 생각하면 여기까지 이해 됐어요? 그 다음에 저번이랑 마찬가지로 내가 한 명을 무조건 안 뽑을 거야. 올라가는 길에 누구랑 싸웠어. 근데 그 사람이 면접자야. 그러면 이 사람을 무조건 안 뽑겠지. 얘를 버리는데 버리면서 나머지 30명은 뽑아야 되니까 99명 중에서 30명을 뽑는 거죠. 그게 N-1폭토리얼이 되겠죠. 이 개념을 생각하면 A를 무조건 뽑는 경우 A를 무조건 안 뽑는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면 이 둘이 더 있을 때 A가 뽑힌다 안 뽑히든 함께 계산하면 이런 경우가 만들어지겠지. 이렇게 계산하고 이렇게 논리적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서로 다른 빵이 각기 다른 빵이 9개가 있는데 얘를 3바구니에 나눌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바구니에 1개 두 번째 바구니에 1개 세 번째 바구니에 7개 나또도 되고 그 다음에 첫 번째 바구니에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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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또도 되잖아요. 그렇게 했었을 때 분할할 수 있는 개수는 모두 몇 개냐? 이런 걸 물어보는 겁니다. 종류가 정말 많죠. 그러니까 1개 1개 7개 나누는 경우 1개 2개 6개 나누는 경우 얘를 가지고 먼저 알려준 다음에 계산이 어떻게 되느냐 공식이 어떻게 되느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9개 중에서 첫 번째 바구니에 들어갈 사람 해가지고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9개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니까 걔가 9 컨비네이션 1이 되겠지. 하나를 집어넣었어. 나머지 빵이 8개가 남아있죠. 8개 중에서 두 번째 바구니에 들어갈 사람 해가지고 하나를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곱하기 8 컨비네이션 1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7개 중에서 세 번째 바구니에 들어갈 사람 해가지고 7가지를 골라야 되니까 걔는 몇 컨비네이션 몇이 될까요? 7 컨비네이션 7이 되겠죠. 얘를 계산하면 1, 1, 7로 분할할 수 있는 가지수가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바구니에 집어넣나 두 번째 바구니에 집어넣나 똑같잖아요. 사실 만약에 A랑 B랑은 빵이 있었는데 첫 번째 바구니랑 두 번째 바구니가 있는데 A, B를 집어넣든 B, A를 집어넣든 사실 자리만 바꾸면 똑같아지는 거니까 무시가 되게 그 개수만큼 중복된 개수만큼 나눠줘야 됩니다. 이거 두 개가 중복이 됐기 때문에 이 팩으로 나눠줘야 돼요. 이래야만 정확한 계산이 나옵니다. 감상 B 약간 어렵죠? 이거 고난이도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잡아봐요. A부터 I까지 이런 이름에 가진 빵이 있다고 해봐요. 그러면 A라는 빵 하나 B라는 빵 하나 그다음에 C부터 I까지 빵 하나 이렇게 있는 경우라 그다음에 B라는 빵 하나를 첫 번째 바구니 A라는 빵을 두 번째 바구니 그다음에 C부터 I까지를 세 가지 바구니로 넣는 경우가 사실은 같잖아. 넣은 바구니가 같은 바구니니까. 다른 색깔의 바구니가 아니니까. 그래서 적은 수가 같으니까 곱하기 2백분의 1로 곱해주는 겁니다. 그러면 만약에 3개는 그건 여기서 할 거예요. 맞아요. 벌써 공부를 하는 순간 일을 공부하는 순간 2, 3, 4가 생각이 나는 천재적인 발상 좋습니다. 이런 계산으로 만들어지는 거고 세 개로 자르면 나눠주지 않아도 된단 말이에요. 자 한번 말해보세요. 한 개, 두 개, 여섯 개로 분할을 할 거야. 아홉 개 중에서 첫 번째 바구니 들어갈 빵 해가지고 하나를 고를 거야. 뭐라고 계산하면 될까요? 그치. 두 컴비네이션 2를 하면 되고 자 두 번째 바구니 들어갈 빵 해가지고 골라야 될 거 아니야. 몇 개를 고르면 될까요? 그치. 왜냐면은 남아있는 여덟 개 중에서 두 개를 고르기만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남아있는 여섯 개 중에서 여섯 개를 고르면 되니까 이만큼 계산하면 되는데 중복된 개수가 없죠. 첫 번째 바구니랑 두 번째 바구니랑 개수가 다르니까 나눠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첫 번째 바구니 들어갈 빵 해가지고 몇 개를 고르면 될까요? 9 컴비네이션 3이 될 것이고 두 번째 바구니 들어갈 빵 해가지고 고를 수 있는 가질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6 컴비네이션 3이 될 것이고 세 번째 바구니 들어갈 빵 해가지고 고르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될까요? 3 컴비네이션 3이 되겠죠. 전부 다 선택하는 경우의 수니까 1이 맞긴 합니다. 하지만 3개가 중복이 됐잖아요. 첫 번째 바구니 두 번째 바구니 세 번째 바구니 어디다 집어넣든 경험의 수가 다 중복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나눠줘야 되겠지. 그래서 300분의 1로 곱해주면 되겠습니다. 300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 됐습니까? 이런 계산을 토대로 생각을 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N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N이라는 것을 A개, B개, C개로 분할한다고 생각을 하면 N 컴비네이션 A 그 다음에는 N-A개 중에서 B개를 고르고 그 다음에는 N-A 빼기 B개 중에서 C개를 고른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를 계산한 결과가 나올 텐데 만약에 A랑 B랑 같다. 그러면 그 개수 맞고 중복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200분의 1을 하면 되고 만약에 A랑 B랑 C랑 같다. 그러면은 3개가 중복이 되는 거니까 곱하기 300분의 1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분할에 대한 내용까지 다 설명했습니다.